너 요즘 잘 지내고 있어? 아니 요즘 좀 힘들어 너 학창시절 때 오토바이 잘 타던 습관이 아직 남아있구나 너가 꼬득이었잖아 오토바이 타자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너 만나는 거 싫어했어 오 디오! 이것은? 어떻게 살 수 있나? 괜찮아? 이거 어떻게 말해봐 말해봐 근데 내 몸은 디오가고 있어 몸과 마음이 따로 지금 몸과 마음이 따로야 미안해 진짜 친구 이럴 때 이런게 친구지 다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안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네 저도 잘 재정비해서 재밌는 영상 들고 왔습니다 쉬고 온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오랜만이니까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렛츠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컨텐츠 이름 아세요? 한판만 그렇습니다 딱 한판만 하고 나간 남자 한판만 한판만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뭔가 딱 봤을 때 방송하시죠? 맞습니다 맞죠 맞죠 지금 방송중이세요? 네 방송에 지금 시청자분 계신가 지금? 아님 저도 홍보좀 할려고 네 지금 좀 계십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에서 배그 깔짝이고 있는 혜안이라고 하고요 예 유튜브에 혜안 주시면 나오니까요 우리 디움 시청자 여러분들 네 들어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라카이 갈게요 어떠세요? 오케이 라카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너무 떨려 아 아냐 아냐 편하게 해줘요 편하게 예? 아이 편하게 저희 반모 하실래요 반모? 반모 아세요 혹시? 네 두부 반모 아이 가능합니다 아 반갑다 디움아 아이 어 반갑고 반갑고 혜안이라 부르면 되나? 어 편하게 편하게 불러 편하게 아 알겠어 알겠어 우리 친구잖아 친구지 친구지 우리 친구잖아 응응 산옥에서는 다 친구야 요즘 잘 지내고 있어? 아니 요즘 좀 힘들어 아 쉽지 않아 왜왜왜왜 힘들어 열 번째 치킨도 못 먹고 있고 죽겠어 왠지 아주 그냥 치킨도 먹었어? 난 뭐 많이 먹었지 내일 먹던데 캐리 좀 해줘 부탁 좀 할게 아 해줄게 해줄게 아 나이스 여기 이뚱 남는다 어서 잡수시고 이뚱? 오케이 어? 잡수시고? 그 높임말 아닌가요? 아 아냐 아냐 사투리야 사투리 사투리? 서울 사투리 아니어도 살짝 아니어도 높임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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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세상에 제일 편해 거의 지금 우리 라이브친구 어? 잘못썼다 저거 잘못 쓴 총소리야 저거 내가 알지 역시 넌 어렸을 때부터 내 지력이 남달랐지 어 있다 발견 발견 저기 위에 딜 수 있어 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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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 두개 있어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다 묻혀 있어 묻 저기로 간다 저기로 간다 저기 끝으로 간다 우리 따라 돌자 담벼락 건너서 쟤네 이렇게 가고 있네 여기로 가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토바이 탔어 오 잡자 잡자 올라온다 올라온다 잡자 잡자 이 집으로 올거 같아 이 집으로 온단 말이지 어 그거 쏘.. 쐈다?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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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친구 그러면 2번 쪽으로 갔으니까 친구가 2번에 있겠네 올라오고 있을거 같애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 느낌이야 오케이 느낌적인 느낌 느낌 어 발견 발견 여깄다 아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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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돌격 돌격 간다고 어 괜찮아 괜찮아 두 명이잖아 우리는 질 보다 양이지 나 양보다 질인데 일단 알겠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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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어 안 집안에 집안에 지트사운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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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밍하자 파밍하고 저거 스쿠터 타고 들어가자 우산 진통제 너무 빠르고 조금만 줘 달다 달다 맛있어? 맛있어 애교가 많구나 내가 너한테는 항상 애교 넘쳤잖아 왜그래? 진짜 섬섭할 뻔했다 아 근데 너 여자친구한테 너 애교 때문에 차였잖아 아 그랬었지 근데 그 다음날 너도 차였잖아 미안한데 나 뭣소린 돼? 갑자기 짜증나네 운전자 내가 잡고 있다 가자 가자 오케이 바로 들어갔어 오오오오오오오 오옹오오오오오오 오우오오옹12 피 돌려?This is safe 피 돌려 피 채우고 너 학창시절 때 그 때 오토바이 잘 타던 습관이 아직 남아있구나 어 학창시절때도 오토바이 타면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 맞지 맞지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던거 기억나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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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꼬드겼잖아 오토바이 타자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너 만나는거 싫어했어 그때 그 한번 놀러갔을때 혼났던거 기억났네요 기억나지 기억나지 아니 왜 놔줘 너갔어 아니 왜 놔줘 너갔어 아 아 아 아 갑자기 이렇게 착한적한다고 어 너 원래 이랬어? 착한적해야지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니까 역시 방송인 다 됐네 너 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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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지붕에 떨어지긴 않겠지 커밍 오케이 이스 커밍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내려왔어 나이스 에이 에이 내려오긴 했다 오오 괜찮네 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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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방 거네 오 개꿀인데 여기서 어 맞네 오오오 여기서 잡자 잡자 야 괜찮은데? 과연 올까 근데? 양용이가 뒤집어져있을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지? 반응 팁 반응 반응 제빈 그냥 갈까? 오오 쟤넨 올거 같은데 뭐 아니가 오오 갈까? 결론은 애들이 안온다 맞아 이거 한번 맛보자 안털렸다 오 오 오 뭐 헬멧 헬멧 개피 어디야 어디야 어 방향 290 뒤로 가야돼 뒤로 가야돼 이쪽으로 가야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오케이 어디냐면은 정확히 핑치고 줄게 어 뭐야 너 3등 먹어 지금 아냐아냐 너 먹어 너 먹어 아냐 먹어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이거 왼쪽으로 돌아도 되겠는데 오케이 왼쪽으로 돌자 왼쪽 일단 아무도 안보이고 쟤 간다 아하하하 쏜다 이거 야하 미안해 내 샷바를 빌려 기적기적기적 나이스 어 앞에 한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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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디움 도와줘 디움 도와줘 디움 어 양각인데 쟤? 아닌가? 나이스 나이스 또 들어와 또 들어와 또 살려줄게 못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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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못살리고 같은데 이거 맞아 이거 맞는거지? 봉대 먼저 먹고 봉대 먼저 먹고 봉대 먼저 먹고 아하하 들어갈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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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지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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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들어갈면 어 바로 들어가 볼게 또 저기 앞에서 한번더 기절하고 같이 살려줄게 아 오케이 살았어! 살았어 살았어 나이스 어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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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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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너무 기적적해 너무 기적적 아까 왼쪽에서 쐈어 아 진짜 이거 레전드 한 번 찍자 우리 우정이 오오옵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두 명 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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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봤는데? 잡아야겠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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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한 명 위에 한 명 위에 내가 잡아줄게 내가 어그로 끌어줄게 잡았어 오오 디오 이것은 어떻게 살릴 수 있나? 괜찮아? 이거 어떻게 말해봐 말해봐 근데 내 몸은 뒤로 가고 있어 몸과 마음이 따로 지금 몸과 마음이 따로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 몸과 마음이 따로였어 방금 내 마음은 분명 너를 향하고 있었는데 몸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어 미안해 뒤로 가고 있어 영식 친구 이럴 때 이런게 친구지 영식아 어어어 디오 내가 사실 학창시절 때 널 아 하지마 하지마 거기까지 거기까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저거 나 쳐다보고 오우시로 와요? 쳐다보니 오시로 와요? 에잇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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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있어 연막 연막 깔고 가야겠다 이제 연막이 앞에 하나 깔고 어? 이렇게 깔면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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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은 돌아오는 거야 자 천천히 끌어보면서 우메라 화이팅 이제 오디오 줄일게 아냐아냐 오디오 치워줘 알 라인 알 라인 알 수 있다 할 수 있다 TV 성공TV 나이스 성공TV 죽었어 어? 일로 가야되나? 아니 기어가고 오른쪽만 잡으면 1대2 같은데 저 바위리 하나 산탐포 나이스 나이스 조가 오 아냐아냐 못봤어 못봤어 봤나? 어? 어디 또 엎드려있네 이거 걔네끼리 싸울때 아 저기 2명 봐봐 요쯤에 이쪽같은거 아닌가 술잔 제발 제발 호 나이스 재미있다 왼쪽에 저거 치코리타 한명 1대1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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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세상에 집 1대 죽어 쟤 왼쪽에가 너 브리핑한다 이거 오케이 오 이 교어 오 오 오 오 이어 오 오 오 와 듬아 둘 안무하니까 확실히 편하긴 하다 근데 아 진짜 고맙다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내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약간 보호계집 시청자분께 한마디 가보자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하는 디움 이고요 뭐라 치면 되나요? 디움이라고 둘 다 유튜브와 트위치 여러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디움 많이 사랑해주시고 디움 시청자분들도 해안 찾아주시고 고생했다 디움아 진짜 아이재이